뛴다 비니 자꾸 다른 길로 살려고 한다 줄리야 네? 옆으로 자꾸 개집 가려고 해요 어? 어디? 개집 개집 있어 거기? 네 아 그렇네 못 들어가지 마가는데 안 따라와요 개집 있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했구나 너 못 들어가 너무 커 이거 유튜브에 올려줄게 인준아 네? 유튜브에 올려줄게 그 유튜브요? 어? 링링 유튜브 링링튜브 어? 저 어디 켜주세요 어 삼촌 그럼 기술력이 없어 그래요? 네